팬폭행 방관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제시와 소속사 DOD 간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8일 소속사 DOD는 당사와 제시는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끝에 2024년 10월 18일부로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당사와 함께해준 제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일행 중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제시와 그의 일행 등 총 4명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시는 DOD와 지난달 20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약 한 달 만에 결별하게 됐습니다.